영화의 공세 속 이번 주 당신의 오감을 자극하여 영화를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선순입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거대한 해성으로 인한 인류멸종 시나리오 영화 그린랜드입니다. 영화 300과 폴룬 시리즈로 액션 히어로 이미지가 강한 배우 제라드 버틀러가 이번엔 전 지구적 재난 속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로 변신을 꾀했다고 하는데요. 재난 블록버스터의 카감은 물론 휴머니즘이라는 묵직한 메시지같이 챙긴 영화 그린랜드. 지금부터 야무지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네이슨의 생일 파티 준비가 한창이던 존과 앨리슨 부부. 그런데 해성 클라크의 지구 충돌이 생중계되고 이어 엄청난 후폭풍이 이들에게까지 전해지죠. 바로 그때 저녁에 긴급 메시지가 하나 도착하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존과 가족들의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급히 집을 나서지만 비상 대피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웃의 액글눈 호소가 이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 코앞으로 다쳐온 재난 탓에 어쩔 수 없이 외면을 선택하고 마는 그 결국 존과 그의 가족은 마음의 고통을 앓은 채 수송기지에 도착하죠. 그렇게 한숨 돌리려던 찰나 이걸 어쩌나 소아 당뇨를 앓고 있는 아들 네이슨의 약이 가방 안에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차로 돌아가는 쪽 그 사이 아내 앨리슨은 근처의 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어째 느낌이 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상황을 모르고 비행기에 오른 존은 뒤늦게 사태를 파 수송기 탑승을 포기하고 마는 거에요. 하필이면 이때 에피리스트에서 제외된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통에 끔찍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이내 아수라 지옥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치 심판의 날처럼 붉게 물든 하늘 땅 위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리고 졸지에 생리별한 존과 그의 가족 그들은 지금 인류 멸망을 초래할 대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영화 불까 말까 갈팡진팡하는 이들을 위해 영화 속 매력 포인트 그곳에 책갈핀을 꽂아드립니다. 영인남이 꽂아드릴 영화 그린랜드의 무비 책갈피는 재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하나의 일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내 딸과 내 딸과 내 딸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영화는 사상 추위에 재앙이 닥쳤을 때 인간 군상의 반응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인간 군상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때문에 영화는 건축가, 의사 등 전문직 중심으로 뽑힌 생존자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갈등을 전면에 내세워 이를 효과적으로 끌어내고 있죠.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극중 인류애를 발휘하는 사람들과 이기심과 욕망으로 움직이는 이들의 인종과 성별이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존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이부터 운경에 처한 엘리슨 모자를 돕는 사람들이 흑인이거나 여성이 대부분인 반면 인종차별적 발언을 일삼으며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위협하는 인물들은 백인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는 차별과 편견으로 얼룩진 미국의 현실과 묘하게 겹쳐지며 우리에게 곱씹어볼수록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혼자 보기 아까운 영화 그린랜드 속 핵심 명장면을 편집 없이 1분 동안 맛보드리겠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 끝에 재회의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 존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시 한번 그린랜드의 위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Clark's largest fragment already deemed a planet killer is on target to hit less than 15 hours from now. I'm great. This is... this is the only highway north within 50 miles. This is an emergency alert. Small molten debris expected to fall in upstate New York. Isn't that where we are? Canada. Yeah. Seek shelter immediately. Do not stand in the ope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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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n emergency alert. Small molten debris. Get down,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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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re hidden everywhere! Get in the back! Come on, Nathan! I'll try to find shelter! Run! Get down! Get down! Come on! The shelter in the ai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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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익남이 소개해드린 영화 그린랜드는 BTV로 즐겁게 감상하세요.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가장 고통의 가족이 겪은 가장 특별한 어느 여름날, 영화 남매의 여름밤입니다. 작년제 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감독조합상, 시민평론가상 등을 수상하면 물론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윤단비 감독의 데뷔작을 드디어 방구석 일렬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집에서 살게 된 남매, 그 궁금한 이야기의 첫 장을 지금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옥주야, 가자. 여름이 시작될 무렵,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게 된 옥주와 동주 남매. 아버지, 저기 얘가 옥주고요. 얘가 동주예요. 와이컷죠? 안녕하세요. 하지만 몸이 아픈데다 과묵하게까지 한 할아버지는 이들에겐 무척이나 어려운 존재죠. 야, 하지마. 재밌잖아. 특히, 이제 막 사춘기에 진입한 옥주는 세상만사 모든 것이 고민 덩어리였으니. 야. 뭐야. 선물. 너 260 맞지? 운동화 선물을 받아놓고는 연락 한 번 없는 남친에 대해 부를만을 털어놓다가도. 내가 연락하는 남자애가 있거든. 응. 근데 걔는 내가 연락 안 하면 먼저 연락을 안 한다. 그 무심함이 자신의 외모 탓인 것만 같아 주머니 사정 빠듯한 아빠를 뜬금없이 쫄라보기도 합니다.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한 70만. 네가 뭐하는데 70 필요해? 쌍꺼풀 수술하려고. 그렇게 옥주가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는 사이. 동생 동주는 집안을 탐험하기도 하고 할아버지의 텃밭일을 도와가며 재롱둥이 막내 노릇을 톡톡히 해나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 왜? 국수 먹자. 은근 슬쩍 엄마 이야기를 꺼내는 동생. 누나. 엄마가 뭐지? 없다 그래. 나라도 된다. 야. 좀 자존심도 없냐? 응. 결국 자기 몰래 엄마를 만나고 온 동주에게 화가 폭발하고만 옥주. 물 자렸다고 하는데. 바로 그때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운 건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후 옥주는 늘 자신들을 지켜보고 다독여주는 할아버지 영복을 의지하게 되는데요. 네. 천천히 나오셔도 돼요.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할아버지의 건강. 어? 별일 아니야. 올라와 있어. 이래저래 고민하던 아빠와 고모는 할아버지의 집을 팔아버리기로 합니다. 홍주야. 잠깐만 나와 있어. 안녕. 인사드려야지. 아유, 많이 예쁘게 생겼네. 좀 볼게. 이제 겨우 정 좀 붙이려 했더니 이건 또 웬 날벼락? 할아버지한테는 얘기했어? 어. 오빠. 어. 할아버지한테 말도 없이 그러면 안 되지. 됐어. 야. 야. 현재를 사랑하는 한 평범한 가족의 일상 다반사. 먼 훗날 이들에게 이 여름날은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영임남이 발견한 이번 영화의 무비 책갈표는 1971년 한국 로그 음악의 대부 신중현이 발표한 곡이자 작품 속 거의 유일하게 깔리는 배경음악인 미련과 함께합니다. 너 지금 니라 그랬냐? 응. 야, 빨리 안 나와. 사실 영화 남매의 여름밤은 옥주 남매 가족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담아내기 위해 음악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요. 어? 왜? 이에 대해 윤단미 감독은 그리움의 정서를 진하게 표현한 이 곡. 미련의 멜로디와 가사가 작품 분위기와 잘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고모 아직도 할머니 보고 싶어? 아, 할머니야 맨날 보고 싶지. 때문에 이 노래는 영화 속에서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각 3명의 가수가 부른 버전으로 삽입이 됐는데요. 내 마음 그리게 가는 그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가장 먼저 남매가 할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장면에서는 처음으로 미련을 불렀다고 알려진 가수 이마영의 노래가 흐르고요. 어느 늦은 밤 할아버지와 옥주가 각각 거실과 계단에서 함께 노래를 음미하는 장면과 옥주가 자전거를 내달리는 시퀀스에선 7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장연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마지막은 원조 디바 김추자의 미련으로 정점을 찍는데요. 과연 그녀의 애전한 음성은 우리에게 어떤 그리움을 불러일으킬지 BTV를 통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남매의 여름밤 속 하이라이트 명장면을 편집 없이 1분 동안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영무게의 생일이 다가오자 가족들은 정성껏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데요. 이들의 행복한 여름밤 속으로 함께 들어가보시죠. 아빠 눈썹이 난데? 한 번 써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멋지다. 언제 그런 걸 준비했어요? 아빠 한번 써봐. 네 한번 써보세요. 우와. 언제 그런 걸 샀어? 와 우리 없죠. 아니 언제 그렇게 다 걷지? 나 선물 줘. 아빠. 나 생일 날 땡겨서 생일 선물 사주라. 뭐 받고 싶은데? 스마트폰. 춤 한 번 추면 아빠가 생각해볼게. 진짜? 응. 야 빨리 춰봐. 춤 한 번 추면 전화기 생기는데. 응? 나라면 추겠다. 응? 할게. 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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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춤을 추려라. 배다리 춤. 야 그게 뭐야. 할아버지 생일 축하 드려요. 올해도 공감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 드려요. 됐어. 됐어. 이거 안 돼. 이거 딴 데 가서 춤 안 돼. 오늘 영익남이 읽어드릴 작품들은 지금 바로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서를 통해 모바일 BTV를 다운 BTV 셋탑박스 하나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즐겁게 감상하세요. 지금까지 영화 읽어주는 남자 우상진이었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호되게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자와 나오키. 그는 도쿄 중앙은행 오사카 지점의 에이스로 대출 과장을 맡고 있죠. 대체 그가 무슨 실수를 했기에 이리도 난리가 난 걸까.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건실한 중소기업에만 대출을 해주기로 유명한 한자와 과장. 하지만 윗분들의 생각은 달랐으니. 한 방에 목표 금액을 채울 수 있다 해서 오사카 철강에 오긴 왔는데 직원들은 월급 루팡이 한창이고 사장도 거만히 하늘을 찌릅니다. 수상해도 너무 수상한 태도. 그런데 오히려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감행하는 아사로 지점장. 결국 지점장의 호원장담에 설득된 한자와가 열심히 재주를 부린 덕분에 오사카 지점은 최우수 점포에 영광을 안게 되죠. 아니 그런데 모든 공은 아사로 지점장의 차지였습니다. 그런데浅野市店長も役員の道が大きく開けたな 그로부터 두 달 뒤 한자와는 지점장이 얼렁뚱땅 넘겼던 서류에 치명적 결함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심지어 돈 빌린 사장 님인지 노민지에 배제라 발언까지. 문제는 그 덤터기를 한자와가 다 뒤집어쓰게 생겼다는 거. 내가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오사카 철강 사장은 잠적했지 부실 기업에 눈 뜨고 워겐 뜯겼지. 그동안 쌓아 올린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 결심을 굳힌 한자와는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려는 지점장과 단판을 지으려는데요. 지점장은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 보려 하지만. 어머나 테세도란은 장난 없네요. 어머나 테세도란은 어머나 테세도란은 능력있는 은행원에서 하루아침에 좌천위기에 처한 한자와 나오키. 과연 그는 5억엔을 회수하고 아사로 지점장에게 한방 먹일 수 있을까요? 2013년 일본 TBS에 방영돼 신드롬급 인기를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 일본의 권위있는 문학상 중 하나인 나오키상을 수상한 작가이자 경제소설의 대가 이케이 도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시대적으로는 버블 붕괴가 시작된 일본의 1990년대부터 2000년대가 배경이고요. 이로 인해 아버지를 잃게 된 한자와가 은행원이 되어 일본 사회의 부조리와 싸워나가는 과정을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총 10부작으로 방영된 이 작품은 한 회 한 회 영화같은 퀄리티로 최종화에서 무려 42.2%를 기록! 당시 한 온천 수면실의 TV 모니터가 전부 한자와 나오키로 가득 찰 정도였다니 정말 히트다 히트! 그렇다면 돈은 빌렸으면 갚는 거라는 교훈을 주는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의 히트맨은 누구? 바로 열혈 은행원 한자와 나오키 역의 배우 사카이 마사토입니다. 올해 데뷔 26년을 맞이한 그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완벽을 기하는 배우로도 유명한데요. 한국판으로 리메이크 됐던 드라마 리갈하이에선 천재적 잔머리의 속물 변호사 코미카도 켄스케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바 있죠. 특히 엄청난 대사량을 자랑하는 이번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에선 캐릭터의 감정까지 완벽하게 짚어내며 시청자들에게 극강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입을 통해 나온 대사들은 그 해의 명대사로 일본 사회에 유행됐을 정도라고 하니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한자와 나오키의 5억인 회수 작전을 히트신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침내 5억인 먹튀의 주인공 히가시다 사장의 은신처를 하려는 한자와 과장 모른 척하시긴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나 만만치 않은 사장님 압녀 5억인이나 꿀꺽 하셨는걸요. 사죄의 빚 하나 없이 골프채를 휘두르려는 악성 채무자 허나 당하고만 있을 한자와가 아니죠. 말해 뭐해. 이럴 땐 내가 약이라고요. 한자와 사장님 나이스 샷. 바로 그때 사장의 내연녀가 휘두른 음료수 봉지에 나가떨어진 그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한 사이 히가시다 사장은 도주해버리고 마는데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줄 채무자 양반을 놓쳐버린 한자와 이대로 그는 해고의 칼바람을 맞게 되는 걸까요? 오늘 히트맨에서 소개해드린 한자와 나오키의 시즌1은 오션에서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비 큐레이터 MC 조우재 인사드립니다. 난다 긴다 하는 명장면만 쏙쏙 골라드리는 신난다 주제는 위인전에는 나오지 않는 그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고도 포기를 몰랐던 작지만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이 세상 모든 미생에게 바치는 헌사.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입니다.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산의 비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한 용감무쌍 새 친구의 이야기. 90년대 그날의 허스토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입사 8년차 베테랑 사원이지만 현실은 커피 타는 것이 주 업무인 생산관리 3부 자영 그녀는 어느 날 토익 600점을 넘기면 승진시켜준다라는 사내 공고를 보게 되고 입사 동기들과 함께 토익 준비반에 모여 직급 상승의 꿈을 키워나가는데요. 그러던 중 출장을 떠난 자영은 우연히 지방 공장 인근 하천에서 폐수가 방류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안가 회사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엄청난 진실까지 깨닫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패널 칼칼칼 나왔는데 1리터에 1.9배밀리그램이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후 청승돌 좀 해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을 해. 뼈 때리는 돌직구 멘트로 현실의 냉정함을 일깨우는 유나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탐정이 못 되는 줄 알아? 그럴 시간도 권한도 없거든. 또 초치는 소리하네. 그리고 수학 올림피아도 우승 출신 1리터에 쳐서 30밀리그램은 나아야 된다는 얘기보다? 브레인 보람과 힘을 합쳐 사측의 불법 행위 고발에 나서는 그녀 길 넘어가면 안 될까요? 좀만 참아 금방 지나가 나서지나 너만 나쳐 과연 고졸 출신 말단 3인방은 회사와의 맞짱 승부에서 정의를 쟁취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사비와 필요도 깎아야 될 거 아니야. 입소문을 타고 장기 흥행 중인 이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1990년대 대기업에서 실제 운영했다는 영어 토익반과 1991년에 터진 모 기업의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내부 고발자 즉 대기업 고졸 사원들의 고군분투를 재기발랄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렇듯 영화는 90년대의 시대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당시의 사회적 풍광 또한 스크린에 생생히 옮겨놓았습니다. 올드카 에스페로와 닮은 빨간 자동차부터 셀로판지 영 단어자 스타킹 공중전화와 삐삐 지하철 노선표 등 레트로 감성 물씬 풍기는 영화의 소품들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고요.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임신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등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절의 민낯이 있는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한편 이런 작품 속 배경에 사실성을 더욱 극대화한 히로인 세 사람이 있죠. 먼저 191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한거 유간순 이야기 난 나중에 회복이라도 할 걸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대한독립 마스 1980년대를 담아낸 드라마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온 마스를 지나 오늘도 파이팅 1990년대를 그려낸 오늘의 소개작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23년차 배우 고아성은 캐릭터와 혼연일체 성격까지 외향적으로 바꿔버리는 메소드 연기를 펼쳤고요. 배우 이송은 모델 출신답게 갈매기 눈썹과 블루블랙 볼륨 헤어 스타일링을 더해 그 시대의 멋을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패널이 뭐야? 네? 실제 고려대 국문과 출신인 배우 박해수는 이번 역할을 위해 탈문과를 선언 상여금 1000%에 연차 쓴 적 없으니까 퇴직금은 1163,778원 많다! 평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식을 떠올려가며 수학 천재 캐릭터에 200% 몰입했습니다. 너 캡션 짱이라고? 자 그럼 이쯤에서 도군해 도군! 용감한 녀석들의 전성시대 그녀들의 파란만장 첩보작전을 명장면으로 만나보실까요? 그룹 회장의 아들 오태영 상무가 폐수 유출 사건에 은폐를 지시했다고 믿는 삼총사 유나가 그를 감시하는 사이 자영과 보람이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그의 호텔방을 뒤지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혼술에 빠져있던 오태영 상무가 갑작스레 자리를 뜨고 친구들이 들킬까 염려된 유나는 급히 그의 뒤를 쫓는데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구만 외쿡인에게도 통하는 그녀의 미모 그러던 그때 호텔방을 빠져나온 자영의 시의적절한 등장 예상대로 예쁜 금붕어에 홀립됐던 엉뚱 캐릭터 보람 급기야 오태영 상무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요. 밥 먹자 침대 밑에 숨어든 그녀의 정체가 까발려지기 일보 직전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통화 중이시네요. 패널이야 패널 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되는 발신인 위인전에는 나오지 않는 그녀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만나보고 있는 오늘의 두 번째 작품은요. 앞선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 비즈니스 영어 배우기의 혈안이었다면 이번엔 영어 회화에 도전한 한 할머니의 언빌리버블 스토리입니다. 바로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한 잉글리시 정복기 영화 아이켄스피크인데요. 지금부터 도깨비알매 옥분씨의 한많은 사연 리슨 케어풀리 해볼까요? 저 오늘부로 종합민원실로 발령받은 박민재라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 종합민원가로 갓 부임한 구급공무원 민재 그런 그의 앞에 도깨비할매 봉원동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문제적 인물 그 할매가 그동안 우리 구청에 신고한 민원건수는 자그마치 8천 건 쓸데없이 신고정신 투철한 구청의 블랙리스트 1호 옥분이 나타납니다. 그 할매를 감당할 수 있겠나?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흔치 않은 샤방한 외모와는 달리 번호표 있으세요? 이 구청 누나들면서 번호표 빼본 적이 없어요. 이제부터 뽑으세요. 원리원칙의 화신인 그는 사사건건 그녀와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재의 유창한 영어회화 실력을 목격한 옥분 그때부터 그에겐 민원폭격 대신 그녀의 개인과의 요청이 밀러듭니다. 근데요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민재가 그렇게 쉽게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줄까요? 제가 단어 몇 개 골라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외워오세요. 테스트 통과하면 정식으로 영어 가르쳐드릴게요. 역시나 가진 핑계를 대며 철벽 방어에 나서는 그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옥분의 민원 테러에도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죠. 아니 무슨 민원을 모아놓기까지 각오야. 그러던 중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돌봐오던 동생 영재가 으슥한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발견하고 그를 뒤따른 민재는 놀랍게도 도깨비할미의 옥분과 마주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아기가 라면 부신 거를 먹고 있더라고 함께 먹이 보냈지 맘붙힐 데 없는 동생의 저녁을 그녀가 살뜰히 챙겨주고 있었던 건데요. 박주님들 심심하면 먹어요. 아 예. 따숨밥 한 끼에 저절로 오픈마인드 잘 먹겠습니다. 주 3일이면 되겠죠? 장소는 할머니 편하신 곳에서 그렇게 출발한 만학도 옥분 맞춤형 특별 영어과회입니다. 이 연상연하 커플의 좌충우돌 잉글리시 스터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 덕에 탄생한 그날의 아픈 기록 영화 귀향 일본군의 영혼을 짓밟힌 두 소녀의 이야기 영화 눈길 등 그동안의 위안부 소재 작품들이 과거를 리얼하게 보여주는데 집중했다면 이 영화 아이켄스피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현재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 속에 담아내며 공감의 폭을 넓힌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옥분이 영어를 배우려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할머니는 영어 왜 배우시는 거예요? 바로 어린 시절 입양을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남동생과 대화하는 것 또 같은 위안부 출신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친구 정심을 대신해 옥분 할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어떨는지 미국의 위안부 피해자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이죠. 13살 진질대! 이거 봤어? 할머니! 이렇듯 영화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옥분의 당당한 발걸음을 통해 어차피 더 숨을 생각도 없어 패배의 역사를 극복의 역사로 뒤바꾸는 인식의 전환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잊으면 내가 지는 거니까 이에 더해 배우 나무니의 심금 울리는 여련 또한 이 영화 아이캔스피크를 꼭 봐야 할 이유 중 하나인데요. 특히 돌아가신 엄마보다는 정심이가 정심이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니까 어머니 무덤을 찾은 옥분의 가슴 절절한 독백신은 엄마 관객들을 눈물범벅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죠. 아이캔스피크 나무니 나무니 덕분에 그녀는 연기 인생 56년 만에 첫 여우주연상을 손에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 첫사랑 수지의 남자에서 때론 언니 하나 나 아저씨 친구할까요? 아니 그럼 이제부터 언니 하나 아저씨 친구해요? 야 앙증맞은 꼬꼬마 소녀들의 보호자로 깜짝이야 우리 종고합시다 또 때론 당돌한 신녀성 후미코의 동건함으로 언제나 상대 배우와의 케미 점수 100점 만점에 빛나는 배우 이재훈은 이제 저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야 좀 알아들이시는 것 같네요. 이 영화를 통해 무려 41세의 나이차를 극복 배우 나무니와 탁월한 사제 케미를 선보였는데요. 박재임 욕본다 극중 옥분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티격태격 아웅다웅 하다가도 아이들 언더스테 아니 아니 할머니 일부러 맞춘 거잖아. 나 열받게 하려고 한국말 썼다. 한국말 썼다 노 노 노 노 노 노 노 이리 와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손자처럼 할머니를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호감 폭발 할머니 아 기가 좋은 거고 게다가 이재훈 배우는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약 두 달간 영어 개인 교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인사이클로페디아 인사이클로페디아 스타링 프롬 오 발음이 발음이 오우 왜 야 너도 할 수 있어 에선 이 사람을 광고 모델로 안 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 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왠지 이런 대사를 쳐야 할 것 같아서 자 이쯤에서 민재의 교육 성과를 확인해 보려 하는데요. 과연 옥분의 실력은 얼마나 일치월장 있을까요. 2007년 2월 15일 미 하원의회에서 열린 위안부 결의안 채택청문회 잘할 수 있겠지 이날만을 기다려온 옥분이 증언 때에 서려는 찰나 위안부 피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이유로 그녀의 발언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의장의 권한으로 청문회가 재개되고 이에 옥분은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려 하는데요. 위안부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역사적 무대에 선 옥분의 용기 있는 외침이 관객들을 전율에 빠뜨리는 명장면입니다. 네 오늘 신난다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들은요.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모바일 btv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btv 셋탑 하나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면 더 신나고 더 자유로운 btv만의 서비스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무비큐리에이터 주우지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한맛 전체 관람가부터 애들은 가라 19금 청불영화까지 영화계의 극과 극을 하나의 주제로 연결해 소개한다 극단적 투클립의 투클립 에즈게 인사 박수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아기 성장기를 거쳐 어느덧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안타깝게도 각자의 오른손에 흑염룡을 한 마리씩 키우게 됩니다. 막 피가 끓어오르고 내가 막 다른 존재인 것 같고 이른바 혼란의 질풍노도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제가 뭐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로 혼란의 시기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영웅들의 탄생 좀 억진가 어쨌든 난세에 두둥 등장한 주인공들의 영화 두 편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대륙이 하면 전쟁도 혼란함도 대제양급 마라향 매운맛 영화 무협강호입니다. 때는 바야후로 상나라 말기 이곳의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폭금과 함께 저항 세력을 차례로 제거해 나가던 그대의 악당이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정체가 요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여왕 초달기였죠. 그 어떤 치밀한 작전도 그녀의 군사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상황 한편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건 말건 동네를 누비며 신명나게 술래잡기를 즐기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운얼 사실상 백수였던 그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어머니와 이리저리 거처를 옮겨가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지나치던 남자가 돌연 피를 흘리며 말에서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충격과 당황스러움도 잠시 정체모를 행인에게 마지막 위원과 함께 무언가를 건네받게 됩니다 갑작스레 일확천금의 기회를 부여받은 럭키가이 운어는 곧장 쓰러진 남자가 잃은 행선지로 방향 전환 최종적으로 그가 도달해야 했던 곳은 이른바 황부라 불리우는 경비가 삼엄한 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성 일꾼을 구한다는 소식에 기어이 여장까지 불사하사 궁궐입성에 성공한 우리의 자본주의 사나이 알고보니 일전 그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는 소달기의 암살을 시도하다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 정의로운 왕의 숙부 비간이었던 것이었고 본의 아니게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된 운어는 무적에 가까우니 요괴 누나를 물리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듣게 되는데 바로 전설의 가문 추경종만이 다룰 수 있다는 최강의 무기 소원검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확실한 한방을 가하기 위한 최첨단 장검 발사 장치까지 모든 설계는 끝났다 거 보니까 대륙의 영화 주인공들은 맹간하면 화려한 검술에 허공갑보쯤은 기본 장착이라던데 그 진위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의 빨간 버튼 딱! 눌러서 다가오는 결전의 날이 펼쳐질 운언의 일당백 액션씬을 직접 감상해보시지요 미친다! 미친다! 발휘하시며 요괴의 본거지까지 침투하사 발사 장치를 설치하는 데 성공한 운언 그렇게 빠르다 내일 생死成败 다시 이준다 그런데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하는 검에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자신의 과거에 얽힌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자, 과연 자신이 추경족의 마지막 구손이자 세상을 구할 유일한 희망임을 깨달은 주인공은 무자비하고 아름다움 아니, 무시무시한 요괴 수다의 길을 무찌르고 혼란에 빠진 세상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 근데 나는 소달개가 뒤였으면 좋겠다 전설의 검이 눈을 뜨는 순간 거대한 대결이 시작된다 영화 무협 강호였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아홉 번이나 죽는다 연쇄 불지옥 맛 영화 나인스게이트 아홉 번째 살인입니다 러시아의 한 도시 어느 날 갑작스레 벌어진 전대미문의 살인사건에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단서는 오직 여성이 범인의 타겟이라는 것과 피해자의 몸에 새겨진 의문의 표식뿐 그리고 이를 파헤치기 위해 출동한 이 구역의 범죄수사관 로스톱 세르게이 언제 어디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지 모르는 시점에서 탐정의 눈에 띄게 된 묘룡의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낸다는 심령술사 올리비아 리드 그리고 주인공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 판단 이에 본격적인 심령술을 동원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결국 리드가 리드한 장소에서 발견된 일곱 번째 희생자 더 이상 범인의 꽁무니만 쫓아다닐 수는 없는 상황 이 질긴 악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발로 뛰는 주인공들의 처절한 사투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의 빨간 버튼 딱 눌러서 탐정과 주술사가 만나 펼치는 저세상 공조 수사를 직접 감상해 보시지요 사건은 순식간에 급발진 하사 여덟 번째 희생자까지 발견되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이르게 되고 자 과연 로스토프와 리드는 이 역대급 연쇄살인마의 흔적을 따라 일찌감치 예견된 아홉 번째 살인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악마의 손을 잡는 순간 절대적인 존재가 깨어난다 본격 셜록홈즈에 흑마술을 섞어 버무린 러시아산 판타지 추리 스릴러 영화 나이스게이트 아홉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